근데 파텍퍼에는 약간 매력적인 캐릭터가 없어가지고 그 온천씬 같은게 나온다고 해도 볼게 없을거같아요 딱히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안썼었던 백지도를 여기다 쓰겠습니다 백지도 얘네한테도 강화 좀 해주는게 좋으려나 어 얘네 잡몹은 되게 잘 잡는다 진짜 잡몹 잡는 데는 정말 괜찮은거 같은데 천사의 날개? 아 파텍은 웰라? 하필 또 남캐를 리안도 아니고 웰라를 메디 다시 등장 안하나요? 네 아쉽게도 메디는 그 3에서 죽었기 때문에 뭐 나온다고 해도 영혼같은걸로 나오겠죠 아마? 뭐 아니면 아크엠 회상이라던가 란은 누구죠? 란크로슬리 죄송합니다 아 앞에 걸쳐 멍청아 아미 안에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데 아 예 아 오프닝때? 아 그러게요 약간 페이크로 넣은거 같아요 오프닝을 네 아 웰라가 쓰는 그 얼음 마법? 그게 좀 특이하긴 하죠 약간 독호적인 스킬이죠 그 파텍 원투에서도 자 지도 일단 채우고 얘네 근데 진짜 잡몹 잡는건 정말 잘하는거 같은데 보스는 빡실라나? 아 발 따뜻하니까 너무 좋다 진짜 좋다 혹시 저같은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 계시면은 한번 그 usb식 발쿠션 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 컴퓨터가 그 거실에 베란다 쪽에 있어가지고 되게 추운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쓰니까 정말 좋네요 아 웰라는 라이프로 뛰어가서 때리기 어택으로 한방에 맨날 죽여서 아 불쌍한 웰라 어린앤데 그렇게 주먹과 발차기로 어린이 폭행이라니 불쌍하네요 웰라 자 여기서 상자 회복량을 발견했다 거의 이건 뭐 영전 1이나 2 할 때 그 인카운트 계속 걸려가지고 그 지긋지긋한 인카운트 소리 그거 계속 듣는 딱 그 느낌 리라이즈를 익혔다 리라이즈 왠지 부활 마옥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리라이즈 그리고 보물상자 하나 지나왔으니까 먹으러 갈게요 근데 지금 리티아가 쓰고 있는 스킬이 뭐지? 어 여기 길이 있네 정신이 드는 약을 발견했다 아 그리고 파텍 1,2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파텍 1,2 그러니까 그 파텍 1에 랄프 레온 나오는 그 파텍 1이랑 그 다음에 그 카린이랑 알 나오는 파텍 2 그거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인기가 많아가지고 유저 패치가 있어요 유저 패치를 깔면은 난이도를 훨씬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가다를 엄청나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파텍 2에서는 그 아리스가 전체 회복 마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파텍 1에 아 뭐지? 파텍 1에 힐러가 이름이 뭐였더라? 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아 맞아 팜 팜 팜 파미스는 서몬 에리시아 막 그런 거를 쓸 수 있게 돼 있는 패치도 있고 어쨌든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팜 3 팜 자 소마꽃을 리티아한테 매겨가지고 MP를 채우고요 그 다음에 SP가 다 달았네요 란한테 SP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HP가 달았으니까 큐리를 써서 이럴 때 꾸준히 습득률을 높이겠습니다 아 햄이 생각난다구요? 네 아 예 해야죠 그것도 해야 되고 이스도 해야 되고 할 게 많네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노가다에서 말랩을 찍으면은 뭐 누구나 다 세긴 하죠 7시간 노가다 근데 하고 싶지 않다 진짜 7시간 동안 노가다라니 저는 노가다는 좀 적당히 그냥 그 난이도에 맞춰서 꾸준히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웅 저설 퍼를 좋아해요 어 근데 란은 진짜 한 대도 안 맞아? 진짜 회피 마스터인가 봐 네 오늘도 노가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할 거고 내일모레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노가다 하는 노가다 인생이죠 아 파텍 2랑 2랑 1 얘기에요 방금 한 거는 방금 그 노가다로 말랩 찍는다는 거는 자 281골드 자 지도를 열심히 그려줍시다 이불에는 그리지 말고 여기서 설정 좀 하자 이거를 버스트 브레이크 어 2렙 됐네 딱 2렙 된 상태네 이거 뒤에다 찍고 얘로 어 지금 쓰고 있는 게 뭐지? 아 이 메리무트구나 이거 좋다 근데 스파르크도 아마 전체였던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아 이렇게 하니까 앞에 막히는구나 어 뒤에 공격당했네? 자 오신 분들은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임은 노가다 게임 고전 망작 게임 파렌택틱스 4를 보고 계십니다 혹시 그 방제 잘못 봐가지고 고전 명작 게임으로 잘못 보고 들어오신 분 계시면은 어 그 생각을 고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고전 망작 게임 파렌택틱스 4 입니다 자 감자를 발견했다 역시 인카운트율을 줄여야 돼 그러니까 뭔가 플레이어가 레벨이 좀 딸린다 싶으면은 자연스럽게 노가다 하는 그런 게 돼야 되고 강제적으로 노가다 하는 게 심하게끔 돼 있는 게임이면은 안 되는데 네 네 제가 좀 방송에서 망작 게임을 좀 많이 해요 그 파이널 파렌드라고 하는 4개의 봉인이라고 하는 게임이거든요 그것도 굉장한 망작인데 그것도 한번 했었고 제가 망작을 좀 좋아합니다 참고로 파이널 파렌드도 어 이 같은 회사 TGL사의 게임이에요 TGL의 파렌스토리 1이랑 2를 합쳐놓은 그게 파이널 파렌드인데 그것도 방송에서 했었고 제가 망겜을 좀 좋아하죠 호박씨를 입수했다 자 여기서 보스 짐벌 광산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보스전이 있는 건 아니겠지 어 여기도 지도 써야 되는 덴가 혹시 인카운트가 있나 보자 없다 어 어 세이브 포인트가 있는 거 보니까 심상치 않아 자 세이브 1번 근데 덮는다고 메시지 나오지도 않네 덮을까요 예 아니요 자 보물상자 숨겨져 있는 위치 같은 건 없는 것 같으니까 어 맞다 여기서부터는 지도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인카운트가 있구만 어 근데 진짜 얘네 잡목 처리 진짜 편해 얘네 하다가 또 바지랑 걔네들 하면 되게 답답할 것 같은데 액지도 봅시다 여기도 뭔가 채우는데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월드맵 때 세이브 해야 되나 월드맵 넘어왔을 때 보스전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그렇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성스러운 조각을 발견했다 아 아 아 네 요거 3랑 이어지는 게임이에요 스토리가 아니 스토리라기보다는 세계관 어 버스트 브레이크 지금까지 2연타 했었던 것 같은데 3연타로 늘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기분 탓인가? 어 많이 때리네 랜덤인가보다 아 까놓고 필요 없지만 이어집니다 네 등장인물들도 다 이어지죠 아니 다는 아니고 그냥 까메오라고 해야 되나 와 다섯대 스킬 레벨이 2에서 3으로 올랐나봐요 이야 얘네 스킬 올라간 속도가 매우 빠른데? 주문 여기서 큐릭 꾸준히 써줘야죠 20에서 숙련도가 한번 쓰면 24 이렇게 레벨 아니 HP 하나 올리면서 숙련도를 4를 올린다는 것은 굉장한 이득이죠 예쁜 생리가 누구예요? 그게 누굴까? 어 레벨업? 자 블리츠를 익혔다라고 하는데 뭔가 되게 좋아 보인다 전격 계열의 전체 마법 같은 딱 그런 느낌이다 자 일단 드라와는 입구 있고요 지도부터 일단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 배운 마법 있으니까 한번 써보자 그리고 버스트 브레이크는 아직 2레벨이네요 3레벨일거라 생각했는데 아 아미 아하 아미 아미 이쁘죠 아미 이쁩니다 인정 빛을 십자형으로 묶아 묶고 공격하는 주문 적 한 채? 성속성인데? 어 별로 안 좋아 안 써야겠다 이거 이거는 그 딱 보니까 언데드한테 어 바르드를 익혔다 바르드 어 저것도 되게 좋아 보이는데 자 주문 꾸준히 숙련도를 올려주겠습니다 리티아 그리고 란 근데 여캐한테 란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으니까 되게 안 어울리는 느낌이 든다 란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렌 막 그런 이름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바르드는 분석성 마법입니다 아 네 여자애예요 목소리도 딱 여성형이잖아요 깨우기 가루를 발견했다 아 저 아래쪽이 또 먼저 갔어야겠네 자 여기서 새로 배운 마법 한번 써봅시다 자 주문 마르드 이게 아마 전체 어 이거 많이 썼네 어 역시나 요렇게고 그 다음에 주문 아 블리치를 저런 해군한테 한번 써봐야 되는데 그리고 리라이즈 마비치료였구나 이게 리라이즈가 리무를 뒤에다 쓰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겠죠 어 딜 좋다 어 안죽었어 아 렌이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말한 것 같다고 네 우리나라 여간스 중에서도 란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랬단 말이야 야 이거 진짜 세다 얘네 파티는 란이 하도 세가지고 보스전이고 뭐고 다 되게 쉽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얘는 란이 너무 세다 란 좋다 좋은 캐릭터네 A급이네 A급 메리무트 자 불태워리고 아 코난 여지도 란이죠 오 괜찮네 얘네 잠봅 잡는게 아주 특출나 진짜 저도 어렸을 때 빅맥 겁나 좋아했는데 진짜 햄버거는 무조건 빅맥 그 다음으로 좋아했던게 그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맥도날드를 거의 뭐 안 먹었죠 자 가끔은 요렇게 좀 맞아주는 것도 큐리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과정이죠 아 돌아가는 김에 입구에서 회복하고 하자구요 그럴까 음 그럽시다 그럼 어차피 여기 바로 앞이니까 어차피 감자랑 그 다음에 소맛고 그게 얼마 안 해가지고 예 안 아껴서 되긴 하는데 뭐 한두 푼씩 아끼다 보면 나중에 좋은 일이 있겠지 딱 둘 다 MP랑 SP를 서로서로 썼으니까 딱 좋을 시기에 회복하는 거긴 하네 자 여기서 잠깐 그 란에 회복 마법이 혹시 있나 볼게요 없네 어 이거 너무 큐리 안쓰긴 아까우니까 좀 낭비긴 하지만 좀 낭비긴 하지만 소마꽃을 리티아한테 쓴 다음에 여기서 주문 자 이 큐리 이거 진짜 꾸준히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깝긴 해도 금 많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 회복 세이브 근데 진짜 저런 세이브 포인트까지도 다 똑같은 걸 그대로 썼어 캐릭터 디자인 그래픽 몬스터 효과음 그냥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쓰리꺼 그대로 썼어 네 양갱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제일 처음에 나오는 보스 아 스토리는 나쁘지 않아요 게임성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극심한 노가다라던가 일부 몇 개가 좀 문제가 있을 뿐이지 게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 파텍3요 감사합니다 약초를 입수했다 자 요번에 들어갈 수 있나 오케이 어 이벤트 약간 관광 안내 가이드 같은 그런 느낌 떡잉 소리가 갑자기 좀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목소리 좋아 살살 웃는다 진짜 아 아 아 카이니나 휘엔가야 한국어 또 미 興味...でしょうか? 興味...ですか? 私はこう見えて歴史学の研究をしていました。 歴史深きこの大陸の文明には以前から関心があったのです。 え? その質問は個人的興味から来ているも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どういう意味でしょうか? え? ランプ? おくへご案内いたします。 これより先は... 危険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ボーションが 딱...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もち? リティアが 어떤 그... 高いので... 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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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ノ やっぱり少しそれを追い返すことだよ。 え? それはあっぶらしの男の宝くだけでも。 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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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長い? え? え? 나왔던 아버지 소리는 그냥 어...뭐...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린다 던가 뭐 그런거였나? 모르겠네 아직까진. 그 관계도 같은거를 아직까진 잘 모르겠네요. 나는 저 란이랑 포켈이 부녀관계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구만 아니 맞을수도 있고 좀 더 봐야 알겠네요. 복잡하다. 주문 메리무트 앞줄 요렇게 하면 한턴이 끝나겠죠? 여기는 맵 랜덤인가요? 아니요. 여기는 랜덤 아니에요. 468 503 왜 이렇게 금이 일정치가 않을까? 아 란 아빠가 포켈때문에 죽어서 복수하려고 아 예 그럴 수도 있는거 같아요. 전에 그 포켈이랑 말하다가 포켈 간 다음에 아버지 그러길래 나는 포켈이 아버지인줄 알았는데 그냥 아버지를 회사한 그런거였나봐요. 뒤에 한마리 살았네? 아 캐릭터 설명 궁금해서 보려다 수포당했다고요? 자 큐리 란 이 게임이 왜 망작인가요? 망작이라 불릴만한 요소가 한두가지가 아니라서 일단 뭐 불편한 인터페이스라던가 뭐 일단 인터페이스가 제일 크네요 아 온천 씬 리프라이스 리프라이스? 450 이 돈 왜케 많대 이 던전은? 512 419 오 이렇게 짧은데 지도가 있다니 이득인데? 오 이제 안죽는 한방에 안죽는 그런 몬스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약간 디자인이 되게 엉성한게 있어요. 그 옛날 게임이니까 당연하겠지 이런 이런 문제 아니고 그니까 타텍3에 썼던 데이터들을 그대로 쓰려고 하다보니까 그거를 좀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들도 그냥 막 어거지로 쓴게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약간 유적의 소호자 같은 그런게 있나보다 이것도 그대로 썼잖아. 이것도 3에서 나왔던 보스인데 디자인을 그대로 썼어. 데이터를 자 어쨌든 보스전인 것 같구요. 파이트 어 근데 포켈은 같이 안싸우네 지사하게 각자 여기서 뭐 제일 쓴거 제일 센거를 계속 써야겠지 뭐 어쩔수 없나 어쩔수 없겠지 자 이거 혹시 언데드로 치나? 블리치 한번 써볼까? 어 1 뜬다. 어 이거 뭐야 설마 이거 죽어야 되는 전투? 아닌데? 아까 보스전이 어렵다고 했으니까 죽어야 되는 전투는 아닐테고 속성 문제인가 보다. 자 우선은 약초 먹여가지고 아 약초를 안되겠다 호박씨 먹여서 이거 좀 채워주고 그 다음에 주문을 냉기 마법 한번 써볼게요. 리무 자 회복하고 어 냉속이네 얘 아니 아니 냉속이 약점이네 그러면은 얘는 꾸준히 회복약을 써주고 요렇게 쓰고 리무를 계속 써야겠네 약간 화속인가보다 드래곤이 그럼 얘는 뭐하나 할게 없네 약초 셔틀 해야되나 약초 셔틀 해야되나 자 이 상태로 그대로 계속 가면 되겠네요 근데 HP가 너무 많은데 어? 어 미스 좋아요 자 이렇게 턴이 남았을 때 이때 얘가 뭔가 딴걸 한번 해보자 어 스펠클래쉬 어 아 이거를 쓰면 마법을 더이상 못쓰게끔 할 수 있겠다 이걸 써보고 어 멋있다 침묵 네 네 그럴까요? 메리무트는 그 범위 공격이라서 한번 써볼게요 메리무트 그 다음에 스펠클래쉬 했으니까 일반 평타 어 어 평탄 들어간다 오케이 자 근데 너무 아프게 맞 어 그러네 데미지 잘 뜨네 범위 공격만이 아니고 딜 자체도 좋았네요 이게 자 호박치 하나 본인한테 쓰고 메리무트 그대로 쓰고 꼭 이름이 암흥룡이야 근데 근데 왜 성속성이 잘 안통할까 네 속성이 안맞으니까 아예 딜이 안들어가네요 해보니까 아예 노딜 오우 이건 한줄 공격이다 오우 죽을뻔했다 어 막타 아니야? 오 아직도 남았다 그거지 자 다시 한번 호각실을 혹시 모르니까 미스 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끝이다 오우 경험치 많이 준다 아 천 경험치 천에다가 돈도 천 요정의 구슬 네 마법토스 3거 그대로 썼어요 이럴땐 보수를 높여줘야지 이럴땐 보수를 높여줘야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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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이쉬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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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니 호위 말고 나는 리티아가 혼자 돌아가는게 걱정인데 리티아가 혼자 돌아가는게 걱정인데 리티아가 더 잠시 후 고마워 아니 란이 없어지면 리티아 혼자서 어떻게 돌아가 아니 아니 리티아 이거 혼자 돌아갈 수 있나 어 금기를 건드렸다고 어 어 이 예감을 하고 있네 이미 그 녀석이 그 녀석이라 웰코스 산 웰코스 산에서 뭘 봤었더라 예전에 얘랑 얘네들이랑 같이 다니게 됐어 이 이상한 조합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진짜 매력이 하나도 없는 파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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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j 예 tutti 그래서 안 아 옭 예 네 레 ctors 저는 그 보즈 어제 방송하다가 스포 당해가지고 어떤 인물인지 알아요. 네 얘네들이 약하니까 보즈가 거의 전투를 많이 해야겠네요. 아 다행인거는 아이템이 많아서 좋다. 남쪽 아 자막에 스포 금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또 보시는데 지저분하니까 아 캐리가 안된다? 자 우리가 가야될 곳은 미라주 벨리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몹은 장난 아닌데 캐릭터 레벨은 낮고 엄청 힘들다라고 하나 보네요. 보네요. 이즈렛노? 이즈렛의? 아 이번 구간에서는 맵 100%는 포기하시고 일단 통과만을 목표로 하세요. 어마어마하게 어렵나보다. 근데 그런걸 도전하는게 또 저 아니겠습니까? 아 그쵸? 포쿠가 아니고 포쿠가 아니고 개그커플 아 다음에 이 구간을 똑같이 오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살아남는거를 목적으로 일단 백지도는 미리 써놔도 상관없겠지. 하나 쓰고 오!